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건 명태균, 지금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명태균 씨가 게이트까지 가느냐 이런 얘기들은 있지만 여기서는 편의적으로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불러올 전국의 향후 전망 김용근 전 의원께서는 이게 점점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전체적으로는 박 실장님도 동의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정체를 지금 정확하게 누군들 알겠습니까? 또 아시던 분들이 다 지금 모른다고 하니 더더욱 이게 알 수가 없는데 정치 부록하겠죠. 여론조사를 이렇게 빙자한. 그런데 이제 먼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적인 인식 차원과 대통령 선거점과 윤석열 대통령과 연계 여부 이것인데 첫 번째는 아마 많은 정치인들이나 정치에 관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브로커가 굉장히 많아지고 여론조사는 저도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 알 수 없는 근거 없는 누가 조사했지 하게 고개를 갸욱 꺼낸 것이 굉장히 많이더라고요. 이게 객관적인 조사를 하기 위한 지표이기보다는 어떤 데는 선거를 독려하기 위하고 나의 유리한 지표들을 뽑아내서 그걸 활용하기 위한 여론조사이기도 한데 그것이 이제 지나치게 법을 이탈하면서까지 횡행됐다는 부분이 있고 그 와중에 이제 브로커들이 많이 좀 속된 표현으로 설친다는 것이죠. 우리 명태균과 지금 김영선 전 의원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세비를 반땅했다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국민들도 조금 현실 정치에 한편으로는 용인되는 수준이 있고 어떤 것들은 용인돼서는 안 될 부분인데 차제 이것이 좀 검증이 되고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이게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명태균위가 자꾸 대통령 부부를 많이 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 당선시켰다고까지 이야기하는데 대통령 선거 끝나면 전국 8도에 대통령 내가 당선시켰다는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거예요. 그 중에 원 오브 댐인지 아니면 정말 어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정치가 누구는 그러잖아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가족이 어떤 내밀하게 도와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아내가 안 도와주면 어떻게 남편이 훌륭한 정치인이 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 이렇게 명태균과 관계됐다는 것인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적절 수준의 시간을 갖고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실에서 해명이 좀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거둬들이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까지 파장이 일으켜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가 뜻한 게 없는지 그 부분은 알 수가 없겠죠. 강여경 씨가 내가 리스트 공개하겠다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정치인들이 스물곱 명이라고 여야 정치인 명단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김형은 보시기에 신빙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가 적용하는 잣대는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내가 좋아하는 정파이든 아니든 간에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데 이미 명태균 씨하고 관계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가 구체적으로 의혹을 가질만 하거든요. 그렇다면 법적인 수사에 들어가야죠. 저는 이 사건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런 앞으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과 여당의 거물 정치인들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시점쯤 되면 벌써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검찰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되짚어서 명태균이 무엇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얘기거든요. 명태균 씨도 자기 나 구속시키려면 구속시켜봐. 한 달 내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이 사건의 폭발성을 입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명태균 리스트가 아니고 강혜경 리스트. 그런데 강혜경 씨는 일단 제가 보기에는 누가 말했다 하는 것을 말한 사람이 다시 내가 전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사람을 정치적 영웅으로 만드는 민주당이 지금 조금 그런 부분에 우울을 범할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공익 제보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부풀려서 가는데 그런데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건데 물론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하게 이탈된 상황이고 국민적 관심이 높다면 검사들이 경찰이 아니면 수사기관이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정치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사안을 자기가 의혹을 제기해놓고 안 되면 뭐라 그런가 하면 수사하라. 수사해서 밝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권, 정치계 전반이 그렇고 우리 한국 사회, 또 정치인들도 그렇고 정치 사안을 자기들의 사안을 자꾸 이렇게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그걸로 문제를 해결하면 이게 안 돼요.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아까 이 명태균 부분도 약간의 우리가 국민적으로 이해할 부분이 있다는 것과 법적으로 이탈된 부분, 탈법적인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 경계선이 사실은 불명확해요.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 무슨 우리 사람이 죽었다든가 굉장히 부정부패가 있다는 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 사안에서 선거 과정에서 나은 사안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모조리 끈끈별로 다 검찰 수사에 넘긴다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도 이야기의 어폐가 있는 것이 기소독점주의를 비롯한 검찰의 과대한 권력을 줄이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조이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뭘 했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에 저항했기 때문에 성공했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게 사안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그런 사안을 일천한 최근에 어떤 사건 역사가 전개되었는데 검찰의 권력을 계속 그러면 키워주는 것이다, 정치는. 정치는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수사기관에 의지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저는 좀 어문점이 있어요. 이 특별감찰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주장하게 되면 여당 내에서 아무래도 표결을 앞두고 여러 가지 또 표 수계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당 내에 개파 갈등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 대표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동훈 대표가 늘 말씀하시는 게 국민 눈높이잖아요. 지금 국민 눈높이의 요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해라. 의혹을 규명하고 털고 털고 책임질 것을 책임지셔야 윤석열 대통령이 살고 그리고 전국이 풀린다. 이게 국민 눈높이거든요. 그런데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은 그것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지금 청와대 용산 분위기에 감찰관 들어간다고 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마저도 여사에게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특별감찰관 얘기를 꺼낸 것은 당신이 늘 얘기하는 국민 눈높이와 멀리 떨어진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감찰관, 그 부분도 이게 전도된 거죠. 앞과 뒤가. 그 본질이 뭐냐는 좀 떠나 있고.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간에 이건 내 영역이다. 영역 사업이 지금 돼버렸잖아요.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문제는 야당과 협의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국회의원들인 원내들을 중심으로 한 원내에서.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중심으로 해결할 사안이지 한 대표가 이걸 낯을 문제는 아니다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난맥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글쎄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은 당연히 좋을 것이고 또 김건희 여사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쭉 지금 논의해왔지만은 사과 중심으로 이 전국을 대통령실이 좀 풀어가야 한다는 것은 당면한 것이고 당면한 과제이고. 그건 누구도 아는 것인데 그 아는 당사자가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는 것은 그분들의 몫이겠죠. 조금 색다른 정치 얘기 한번 나눠보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가장 인상적이었던 소식 중에 하나인 이 노벨문학상 수상을 두고 하나 재미있는 여론조사가 있어서 이 얘기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한국 갤럽 여론조사 결과 한강 작가의 책을 읽어본 적도 앞으로 읽을 의향도 없다는 계층이 자신을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 중 32%, TK 거주자 31%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중도는 19%고요. 진보는 11%, 호남은 17%가 이런 응답을 한 것과 비교하면 숫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두 분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한강 작가를 통해서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것은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이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소설을 쓰는 사람이 받았지만 영화를 만드는 나도 기쁘고 내가 위로받는 것 같고 내가 축복받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우리 사회에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 전체에게 주어지는 상이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준 나라 대사관에 가서 시위하는 분들도 있고 안 보겠다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우리 지역의 기자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그 소식을 올렸을 때 우리 지역민들이 올린 댓글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작가를 선정적으로 매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좀 더 포용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어쩌면 이 소설이 읽어보면 불편한 구석이 있습니다. 가부장제, 국가폭력, 트라우마 이런 내용들을 다루기 때문에 읽는데 불편한 면이 있으나 사실 불편한 것이 나에게 남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지역의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좀 더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마음으로 이번 기회에 좀 더 지평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으로 삼아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뭐 크게 통계치가 나와있지만 흥미로운 건 맞지만 크게 의미를 둘 건 아닌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또 이게 모집단이 지역적으로 90명, 100명 안 되죠. 그러니까 벤차가 굉장히 큰 건데 그래도 아마 대충 맞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문학에 굉장히 소양이 깊은 건 아닌데 문학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취향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안을 바라보는 것도 취향, 성향이죠, 우리가. 거기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이 있고 어쩌면 당연한 것이 그 스펙트럼과 이렇게 좀 연계되어 갈 수 있어요. 뭐 이문열 소설가를 좋아한다는 사람이라면 좀 약간 또 우파적인 그런 있을 거고. 채식주의자 등등 쓴 이게 한강 작가는 저는 읽어봤을 때 솔직히 약간 흥미로운 주제들은 있는데 솔직히 노벨상을 타리라고는 그때 예상은 못 되죠. 그만큼 독특하고 이제 논쟁적이고 굉장히 어떤 생각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독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문학적인 상황에서는 이것이 높이 평가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김준호 의원님이 댓글 이런 부분에 그런 나오는 것은 그만큼 또 이 소설이 논쟁적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 아마 그 댓글 자체에서 이걸 부정한다는 사람이 페미니즘이든 가부장적이든 5.18에 관한 입장을 과도하게 표현했다든가 이런 등등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어느 또 그 의견을 우리가 폄훼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국가적인 경사고 영광이죠. 한편으로는 그 책이 왜 노벨상을 받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한다는 자체도 우리 사회가 아마 좀 높은 경지에 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게 노벨상이라는 것이 퀘리븐도 옛날에 보면 연문을 뿌려서 노벨상 프랑스에서 대대적으로 반대했던데 그런 게 있으니까 노벨상이라는 것이 아마 특히 문학 작품은 썰랑 썰레가 오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또 진행한 월간 정치 오늘은 여당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박진희 영남일보 논술실장 김영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